보신 것처럼 노조와 버스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지자체들, 특히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파업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석우 기자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버스노조와 사측 간의 교섭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이게 이번 사태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기사나 또 관련 회사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지역 광역버스 15개 업체가 바로 노조를 통해서 지금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 지역 버스업체와 동일하게 임금을 달라 그리고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주 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측, 즉 사측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혹은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차 조정 만료일이 14일인데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 여부 또 인상률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줘야 파업 사태가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자체들 움직이는 상황은 어떤가요? 연말까지 52시간 도입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산을 해보면 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요 충원 인력만 따져봐도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4천 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3천 8백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대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경기도의 결정이 이번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그런데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인접해 있는 지자체들과 요금 인상률 등을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요금을 올려서 이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을 임금 보전이나 인력을 더 뽑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또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퇴항난인데 만약에 파업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협상이 결렬이 돼서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또 뭡니까? 만약에 파업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은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 도시철도라든지 택시의 운행을 늘리게 되는 방편이 시행되고요. 버스 전용차로 제외 그리고 승용차 유일제 등도 일시적으로 해제가 될 방침입니다.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곳도 있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가 대응할 사안이라면서 재정 투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